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블록을 만들고 사용하는 간단한 스케치 블록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 블록 기법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스케치 블록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위치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마침으로 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명령을 클릭해가지고 역시 부품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블록은 2D 스케치에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먼저 스케치 블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두정중심 직사각형으로 가로 30, 세로 20짜리 자 블록으로 만들 간단한 형상을 만들어 봅니다 블록 작성하는 방법은 스케치의 작성 패널을 확장해 보면 아래쪽에 블록 작성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형상을 선택합니다